다음 노래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아니 뭐가 불러있겠습니까? 자, 박수를 여러분 박수하고 박수 한번 쳐 보세요. 박수! 그러면 박수를 칠 분은 그냥 이렇게만 칠 것보다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생각을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도 내 인생 자체가 오르막길 정말 뭔가 저 성공을 위해서 저 위에 있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공한 모습을 위해서 우와! 박수 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치는 게 죽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으려면 자꾸 올려야 되거든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랑받지 못한 남자들은 자꾸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쫓겨납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려고 박수를 어떻게 친다고? 그렇지! 다같이 출발합니다. 자, merge다. 예! 자, 박수 쳐. 박수 나! 올려, 올려. temperatures, temperatures. 너로는